사랑하잖아 널 내가 이종석과 광고를 찍다니 수진씨 많이 긴장한거 같은데 상대가 툭스타인거 몰랐어? 아 제가..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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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하면 롯데 면사줌 직원모델 다시 뽑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잘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처음이신데 떨리는게 당연하죠 아 그렇죠? 아무래도 이 종석씨가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행운인줄 알아요 자 한번 들어가자 예예 준비할게요 예 촬영 들어갑니다 자 행복한 커플이 여행가기 전에 아주 행복하게 걸어오시면 돼요 아주 행복하게 아이고 행복해 내가 이종석과 팔짱을 끼고 있다니 자 레이 액션 까똥 수진씨 걸음마 연습해요? 네?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걸어본적 없어요? 바로 다시 가시죠 바로 다시 가시죠 그렇죠? 아무래도 그렇죠? 네 행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찍어보아요 편안하게 해봐요 좀 더 같이 가시죠 다시 가시죠 다시 가시죠 다시 가시죠 가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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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되겠어요 아무래도 파트너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7분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요? 네 나랑 친해져야 굉장히 좀 풀리지 않겠어요? 그래 나는 이제 바보 멍충이 소심덩어리가 아니다 이중기, 박혜진, 지창욱, 카이, 옥태견 앞이라고 바보집만 했어 이젠 달라지겠어 땡큐 갑자기 용기 잘하네? 무슨 설정이에요? 아...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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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하려면 부탁하려만 들어줄래요? 네 뭐... 무슨... 아니 우리 좀만 더 지내주자고요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구나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구나 이중서 당신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키스는 안 돼요 아... 아니... 그니까... 갑자기 키스는 안 된다니? 아니...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...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친해져야 촬영이 수월할 것 같아서요 아... 그럼요 친해져야죠 그죠? 제가 번호 알려드릴까요? 번호요? 예 제가... 제가 번호...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... 제가 번호를 이렇게... 여... 여기요 아... 친해졌다 이제 긴장 좀 풀렸어요? 네 갈까요? 숨길 수 없는 이 맘 I look in your eyes 두근두근 다가오는 나만의 사랑이 마법처럼 내게 고백하네 아 또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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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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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 먼저 먼저 우리 종석씨가 정말로 잘 리드해줘가지고 그림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... 우리가 취소했던 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상 찍어보니까 그 씬 있어야지 마무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콘티봤을 땐 좀 억지스러웠는데 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역시 그렇죠? 그럼 한 씬 더 촬영하는걸요? 네 좋아요 네 조금 더 키스 씬 빨리 세팅이란 아 키스 씬 준비하겠습니다 네 키스 씬 준비하겠습니다 키스 씬요? 키스 씬이요? 아... 아... 그럼... 진짜로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각도만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... 준비 다 해줍니다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엑시 애션 엑시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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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로 잘 할 수 있죠? 가짜가 어딨어요? 연기는 진심을 담아선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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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명을 고르라고요? 응 한 명 누구하고 키스하기 전으로 돌아갈래요? 한 명만 고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? 여섯 명 중에 어떻게 한 명만 골라 한 명만 고르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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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